자기를 잘 보내고 어! 불가족! 오징어 하이까리식에 났네 네? 이렇게 똑바로 따야 하는데 이게 하이까리가 오징어 말릴 때 난 그거를 하이까리 했다 일단 다 따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말룩해지면 볼품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, 그렇게 이렇게 한 마리씩 갖다 해야 돼 아, 이제 말리는 거예요? 말리는 거예요 오징어 색깔이랑 똑같아요 아주 하얗습니다 남성 안기프로 할 때 오징어 따라 올라가는데 처음에 시집 와서 덩어리를 따서 내가요 그 해피를 덩뒤로 따는 거는 우리 아버님한테 아따라 대가요 들고 이거 누가 따는냐고 이거 누가 따는냐고 내가 창피해가지고 혼났다고 열 마리를 한 축이라 그러는 거잖아 한 축 스무 마리를 한 축 아, 그래요? 남서방 잘 했는데 뭐 처음 하는데 그 마찬가지 하면 잘 했지 뭐 오케이 이제 밥 해야 되겠다 아침 먹어야죠 아침에 드릴게 뭐 할래? 짜파구리 할래꼬? 아니 안 먹는다 짜파구리 나면 내 옆에 콜라 트지도 안 먹는데 아, 네 다 됐습니다 저번에 해드린 거죠? 짜파구리 짜파구리 간에 짜파구리 뭐 맛있는 거 해줄다 하더니 뭘 먹지도 못하니 니길리길나 하다니 해주고 짜파구리는 안 돼 혜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만들어서 좀 해드렸는데 나는 나는 요리사 개구쟁이 요리사 알똥달똥 요리사 언제나 행복하는 운물입니다 아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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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 뭘 쫙쫙쫙쫙쫙쫙 어, 식사하세요 아유 아침에 한단하게 한숨 뜨죠 뭐 아, 이거 잘 차려보는 거 네 이거 뭐 자네가 했너머이지 네 저거 다 찾아보이세요 음 됐어, 됐어 내가 뭐 이거 베이커 아유 나는 이런 건 잘 안 먹는다 사람아 네 드셔보세요 뭐 또 이거 꺼내야 뭐 또 이거 꺼내야 오징어 어헝 ㅎㅎㅎ 그렇죠 거작겁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Isab 소고기는 먹어도 소세지 같은 건 전혀 입에도 안 돼 음 이거 끄ô져 그러니까 맛있죠 맛있죠 어우 내 속이 다 울렁거려 베이컨 드신 거예요? 아 뭐예요? 아 뭐예요? 아 여기는 청평이네요 네 감사바부님 물론 또 벗고 계시겠죠 그럼 뭐 하세요?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있을 때면 부드럽고 약해지는 마음 방귀를 주무셨어요? 네 오늘 아침 상품은 누구죠? 누구? 누구? 아유 놀러 오면 그렇죠 간단하게 라면 먹고요 제가 당벌이니까 아 보자 세 개만 끓이죠? 그것도 많은데 응 남은 고수님 밥 먹어야죠 안 드시겠다면 안 드실게요 데리고 다니면서 잘 많이 못 먹게 하지 또 피곤하지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많이 빠졌다고 그러더라 홍보해서 많이 빠졌대 응 뭐지? 아니 다 맛있는 것만 있네요 다시 빠져서 보기 좋아요 그러면 그러더라고 응 장모님은 이제 그만 드세요 그거 드시면 충분해요 다 이런 거 드시고 저만 드세요 이러고 던져서 내가 내가 아유 내가 그 기꺼이 받아들여야지 왜 살이 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금방 빠질 거예요 이건 물살이라서 그럼 그냥 그렇게